미치겠네 진짜 아우 정말 진짜 어떡하니 이게 종이가 온갖 무겁네 우재야 나 할 얘기 있어 누나 아니 눈을 막고 있어 누나 나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싸우려고 온 게 아닌데 패스를 갖고 오셔 장난 똥 때려요 지금 이거 패스 여기다 둘 게 아니야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누나 그러면은 잠깐만 문 열어봐 그거 1층에 두고 와요 야 반합하자 반합을 하는데 그 패스부터 1층에 두고 오라고 알겠어 아우 씨 내 심지어 저는 오늘 3층만 공략할 생각이거든요 봐봐 나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하자 응 어 근데 그렇게 들어도 돼? 나 그냥 만들게 하나 만들었어 그럼 너 저기 1층으로 오비로 와 오케이 오케이 형 만들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우 씨 아우 박스가 큰 게 없네 형 엘리메이터로 와요 먼저 올라가 나 이거 좀 시간 걸려 오 야 차 먼저 올라가 되게 빨라 먼저 올라가 먼저 올라가 먼저 간다 어 올라가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나 나 갈게 어우 깜짝이야 어디가? 어딨어 박스? 나 안 갖고 왔지 너한테 공격 안 할 거니까 나 지금 우영이랑 합심하기로 했는데 힘들어서 그냥 우영이 거에 넣고 올라가요 지금 아니 너 귀찮아서 올라가지 못하잖아 우영이는 어디 갔는데? 뭐 올라간대요 누나 11층 가던 것 같은데 아 11층? 힘들어서 누나 잠깐 도와주실래요? 어 뭐 도와줘 이거 넣고 우영이한테 같이 가면 돼요 지난번부터 누나랑 합의 좋았잖아요 그래 우리끼리 힘 모아요 그래 내가 이번에 놓고 누나 거 들고 같이 움직여줄게요 패즈만 막으면 패즈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이따가 수거하기 힘들게 이렇게 가시죠 아 가자 어? 저... 거기에 배라 여기로 배라 아하하하하하하 여기로 배라 아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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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영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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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면 돼요 우영이만 야 그럼 넌 진짜 나 도와줘야 돼 도와줄게 도와줄게 우영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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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우영이만 아... 아 좀 몇 장만 맞나요? 너 그거 지켜? 아니 제가 도와드리러 가야죠 나 밑에 잔뜩 있어 어 분산을 시켜야 돼서 우리끼리는 한 팀이니까 너 저기 1층으로 후비로 와 오케이 형 만들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... 오야 차 먼저 올라가는 게 빨라 먼저 올라가 형 엘리베이터로 와요 먼저 올라가 먼저 나 이거 좀 시간 걸려 우영이는 올라갈 거? 우영이 올라갔어요? 우영이가? 아 너무 웃긴데 아 이거 수빈아 형 먹어 야 진짜 끝나가 다 죽었어 계속 오세요 아 뭐야 미쳤나 봐 이거 뭐야 야 니가 뭘 날 도와줘 도와주길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가능해 아 이거 시빠지네 너 야 이거 한사람 양이 아닌거 같은데 이거 새우야 어디로 갈 건데 우영이한테 가시죠 일단 우영이한테 가 아니 우영이가 어디 갔어 문 좀 닫아 놔야 돼 아 우영이 왜 이렇게 웃기냐 야 세우 괜찮아?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야 싸운다 아니 요거 나 어떡해 형 나 어떡해 나야 돼 야 우영아 세우야 괜찮아? 작살났어요 야 왜 이리 와 민아 박스만 만들어주세요 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다시 야 다시 갈 거야 너희가 왜 야 야 야 야 빨리 와봐 쟤 저거 아 대박인데 저거 야 야 Dulye야 야 수영아 야 으응 나 야 우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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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 나 제가 욕했어 나 잠깐만 나 잠깐만 이 불 how한 느낌 뭐지? 야 우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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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보통은 보통 나쁜 놈 아니다 얘 이거 두통 나쁜 애 아니야 이거 이거 사람 아니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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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이거 사람 아니야 내 슬퍼서 내 슬퍼서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인간 어디 갔어? 야 야 너 진짜 왜 그러니? 나한테 누나 나 괜히 잘못 건들지 말고 저기 딴 데 가서 알아봐 누나 지하 1층 노리는 게 나아 내가 볼 때 아 저 싸가지 더럽다 아이씨 아 유튜브나 봐야겠다 누나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 누나 공격 안 했잖아 알았어 지켜봐 야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아직도 잔뜩이네 누나 미안해요 괜히 한 팀 됐네 아이 잘못 잡았네 사람을 사람을 잘못 잡았어 어떤 상황이야? 어떤 상황인지 누나가 만들었으면서 누나가 다 갖다 놨잖아요 이거 아니야 나 우영이한테 몰았어 아 지금 죽을 거 같아요 좀 도와주시면 어 아우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우영이 없어? 없어 우영이 없대 우영이 없대 우영이 없대 우영이 없어 우영이 없어 우영이 없어 우영이 없어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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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넣어야 돼 뭐 해? 아니야 뭐야? 나 아니야, 애들 도와준 거야, 나 애들 도와준 거야.